통합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1번 예제입니다.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와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 4에다가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합쳐서 표 4에다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F4부터 I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 있고요.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참조에 오셔서 표 1의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표 2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표 3의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를 합니다. 3개 영역의 데이터를 추가하신 다음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의 평균 값을 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을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작성된 데이터를 통합 시트에다가 합쳐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에서는 같은 시트에 각각 작성된 표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통계 작업을 하셨고요. 지금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에서는 다른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B3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중간고사 점수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기말고사 시트에 오셔서 같은 영역이면 추가 버튼 누릅니다. 만약에 영역이 다르면 다시 한번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두 번째 항목입니다. 문제는 동일한데요. 문제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적용해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중간고사 점수가 성적이 잘못 입력되었다. 그럼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면 조금 전에 하셨던 통합은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통합 3번 시트에다가는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 있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에 오셔서 중간고사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기말고사의 CT에 오셔서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시는데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머리끌 B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하시고요. C열의 영역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물론 펼치면 분석작업 시트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C열의 영역은 열머리끌 C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선택하시면요. 중간고사에서요. 김창룡의 국어 점수가 현재 80점인데요. 점수가 90점으로 변경됐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90점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통합의 2번 시트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81점. 조금 전에 실습하셨던 데이터는 통합은 86점으로 결과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하나의 시트에 작성된 표 안에서 통합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 그 다음 온본 데이터에 연결해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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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